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양미경 권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에 지친 사람들, 가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아무런 계획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되지요. 무슨 일이든 확실한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과 목표가 있으신지요? 힘차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리스트,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각선형 꽃꽂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대각선형은 수직형 두 개를 중심으로 마름목골과 같은 모양입니다. 대각선이 만드는 마름목골 안에 꽃을 꽂아가는 것인데요. 전체 윤곽을 헤아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범하게 소재를 배치하고 악센트가 되는 꽃을 서로 교차하듯 꽂아주면 됩니다. 대각선형은 유연하고 경쾌한 마름모의 선이 강조되어 거실이나 단장식으로 잘 이용되는데요. 다른 화형에도 잘 어울려서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수직형과는 달리 방향성, 긴장감, 리듬감, 역동적인 힘을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대각선의 비율이 8분의 4, 8분의 5 정도 아랫변이 조금 작은 것이 기본이 됩니다. 화기의 높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넓은 면적에서 바로 세우거나 상승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높은 화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기본적인 대각선형에는 낮은 화기를 이용하여 대각선의 모양을 조금 더 눕히는 것으로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게 플로럴폼을 놓아주시면 되고 대각선으로 길게 꽂았을 때 한 점에서 방사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성 후에는 앞에서의 모습과 측면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기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플로럴폼에 2에서 3cm 정도 깊이 꽂아주시고 황금 비율을 기억하셔서 꽃을 꽂을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각선형은 면의 구성보다 선의 구성이 중시되는 형태인데요. 대각선으로 많은 율동감이나 리듬감을 표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팽창효과가 있어서 실제 크기보다 넓은 공간장식에 효과적입니다. 위아래 선의 끝 포인트와 포인트꽃이 사선으로 일직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습을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형 꽃꽂이를 하기 위해 준비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각선형 꽃꽂이를 수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대각선이 점심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선형 꽃꽂이를 수상하셔서 감사합니다. 대각선형 꽃꽂이를 수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기본적인 대각선형을 해보실 텐데요. 저는 글라데올러스, 알스토로베이리아, 스토크, 시베리아, 장미 소재로는 측백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화기를 준비하고 꽃을 손질해 두었습니다. 플로럴폼을 화기에 맞게 자르고 구등분합니다. 플로럴폼을 약간 높이 있게 하기로 하셨죠? 직선적인 소재를 1번으로 하여 50에서 60도 정도 누운 듯 사선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1번과 일직선이 되도록 대각선 상에서 밑으로 흐르듯 2번을 꽂습니다. 같은 꽃으로 3-1과 3-2가 서로 대칭이 되도록 꽂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꽃을 포인트 앞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여 꽂습니다. 그리고 다른 꽃들로 메꿔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잘 따라해보세요. 플로럴폼을 화기에 맞게 잘 넣으시고 구등분합니다. 구등분 정도 이렇게 눈썰미로 하시고요. 이제 글라디올라스를 1번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제가 꽂아보겠습니다. 50에서 60도 정도 누운 듯 사선으로 꽂아줍니다. 그리고 1번과 일직선이 되도록 대각선 상에서 밑으로 흐르듯 2번을 꽂습니다. 이렇게 2번을 꽂으셨으면요. 같은 꽃으로 3-1을 꽂겠습니다. 같은 꽃으로 3-2를 꽂아보겠습니다. 서로 대칭이 되도록 꽂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꽃을 앞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여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꽃들로 소재를 준비한 것으로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라스를 꽂았는데요. 또 한번 다시 꽂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제는 포인트 되는 꽃을 이렇게 꽂았는데요. 그 옆에 장미로 또 꽂아보겠습니다. 장미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겉잎을 이렇게 짜시면 깨끗하게 되니까요. 좀 짧게 해서 1번 밑으로 넣습니다. 1번 밑으로 꽂았기 때문에 2번으로 또 짧게 알맞게 꽂습니다. 글라디올라스 넣은 자리에 메꿔주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3번은 라스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꽃의 길이도 비율에 맞춰서 또 짧게 넣습니다. 대칭이 되는 곳에 장미를 이렇게 꽂아주셨는데요. 여기에 아스트로베리아라는 꽃으로 이제 메꿔보겠습니다. 아스트로베리아는 이 줄 위에 한 대에 여러 가지 꽃이 같이 뭉쳐있습니다. 이거를 잘 다듬으셔서 깔끔하게 다듬으셔서 정리하셔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알맞게 자르셔서 해주시고요. 뒤에는 매콤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넣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플로랄 폼에 2 내지 3cm 정도 깊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으시면서 하나만 더 꽂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중간에 밑에서 위로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제가 스토크라는 꽃으로 또 메꿔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알맞게 보셔서 이렇게 매꿈을 해주시는 생각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꽃은 이렇게 꽂으시고요 이제 이 플로랄 폼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 측백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측백의 길이도 알맞게 수반을 가리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플로랄 폼이 저희가 세로로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으로 이 꽃을 소재를 갖다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황금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꽂으시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잘 꽂아주면 됩니다 앞에는 어느정도 매꿈이 될 것 같은데요 뒤에도 동일하게 플로랄 폼을 안 보이게 메꿔주시면 됩니다 뒤에도 동일하게 플로랄 폼을 안 보이게 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형 꽃꽂이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먼저ить 가 loi 웃음 그렇죠 예 네 예 예 예 으 으 으 으 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전하는 작은 꽃다발 장식과 쉽게 만들 수 있는 선물용 바구니를 함께 만들어 보실 텐데요 작은 바구니와 꽃 그리고 장식할 리본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플로럴펌을 화기에 맞게 자르고 구등분해 줍니다 그리고 블라들러스를 1번으로 하여 50에서 60도 정도 누운 듯 사선으로 꽂아줍니다 1번과 일직선이 되도록 대각선 상에서 밑으로 흐르듯 2번으로 꽂습니다 같은 꽃으로 3-2를 꽂아주시고 반대쪽에 3-2가 서로 대칭이 되도록 꽂아줍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를 포인트의 앞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여 꽂습니다 분홍색 장미로 포인트 주변을 메꿔주시고 아스트로베리아도 꽂아줍니다 스토크로 빈 곳을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플로럴펌의 빈 곳을 측백으로 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형 꽃꽂이가 완성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대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아름답다 놀랍고 신기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하심을 느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늘도 보시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 풀과 나무, 꽃을 보시며 주님의 섬세한 사랑을 새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리스트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ն 아 1 2 2 2 스팸 3 아 아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